심장병 또 하지동맥의 이상은 벌써 전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전단계를 중요시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당뇨병으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런 대혈관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뇌혈관에 오는 문제가 가장 많고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중심으로는 심장 관상동맥 문제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하루면 또 또 하지혈관에 문제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그런 전단계부터 합병증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당뇨병에는 흔히 세계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일형 당뇨병, 이영 당뇨병. 일형이라고 그러는 게 옛날에 소화형 당뇨병이라고 그러던 거고 이형을 성인형 당뇨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해서 또 임신 중에 오는 당뇨병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저는 오늘 임신성 당뇨병은 좀 빼고 우리나라에는 일형도 아니고 이형도 아닌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데 인슐린의 분비, 말하자면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먹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돼서 그게 이제 흡수가 돼서 피에 들어가면 이걸 세포로 인슐린이 넣어줘야 포도당이 말하자면 대사가 돼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또 체열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은 얼만큼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분비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비는 잘 되는데 그 작용, 말하자면 당을 낮춰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경우를 우리가 이형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5형 당뇨병, 중간형 당뇨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거는 서양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양은 과거에서부터 뭐 일본은 조금 다르긴 한데 대개 쌀을 위주로 하는 나라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그래서 먹는 게 참 부족했고 아마 지금 우리 북한의 문제가 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고기도 못 먹고 말하자면 영양결핍에 의해서 어머니 배 속에서도 못 자라고 성장기에 잘 못 자를 때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세포들도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비가 말하자면 잘 안 되는. 자동차를 말하면은 한 천 cc의 배기량을 가진 그런 조그마한 자동차로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엔진이 말하자면 기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짐을 실으면 자동차가 쓰는 것처럼 마치 인슐린을 많이 요구하는 소위 저항성 상태가 될 때에 인슐린이 분비가 못 되면은 이제 물론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게 일형도 아니고 이영도 아닌 중간쯤 인슐린이 분비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1.5형 혹은 중간형 당뇨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 그 병원에서 한 3천여 명의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이 분비를 보니까 한 1형이 그저 한 2% 내외 그리고 1.5형이 한 13% 그리고 나머지 85%가 주로 2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병이 옵니다.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 먹이 많아서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넣고 발병시간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아주 갑자기 옵니다. 또 1.5형도 한 75% 내외의 세선 갑자기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2형인 경우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진행이 되고 우연히 뭐 종합검진이나 무슨 직장 신체검사를 통해서 혈당을 해봤더니 조금 높다고 한다. 아까 내가 얘기한 당뇨병 전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좀 되게 소세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종합해서 볼 때 하여튼 1형은 주로 젊은 사람들 아이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2형은 청년 혹은 거의 한 30대 여기에 오는 경우 물론 어떤 연형이나 올 수는 있지만 그리고 2형은 주로 40대 후에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병들이 연형에 관계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또 아이들한테 또 2형 당뇨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뚱뚱하고 집안에 당뇨병이 있거나 단 거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은 10대 여기에서도 또 어른에서 오는 2형 당뇨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환자가 됐을 때 나는 인슐린 분비가 얼마나 되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중간쯤 되느냐 또 인슐린의 기능, 저항성이 어떠냐 하는 것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결국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시해야 되느냐 사실은 옛날에는 일형이나 이런 경우는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경우는 한 2, 3일이면 막 토하고 정신을 잃고 우리가 급성 합병증이라고 당뇨병에서 혼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요새는 뭐 그런 경우는 대개 빨리 병원에 가니까 그런 문제는 대개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주로는 만성 합병증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합병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당뇨병은 이퀄 혈관병이다. 이제 혈관에는 큰 혈관, 조그만 혈관, 작은 혈관 그래서 말하자면 가는 혈관을 미세혈관, 세수혈관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큰 혈관은 대혈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혈관에 의해서 오는 당뇨병은 주로 말하자면 막막에 오는 혈관, 문제 여기 말하자면 막막이라는 게 카메라로 보면 필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속에 거기에 이런 가는 혈관들이 분포가 돼 있는데 그 혈관들이 말하자면 터지고 맥히고 이래서 나중에 오래되면 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콩팥도 사구체라고 해서 그런 신핏주들이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